올해 상반기에만 4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이번 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명분은 충분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휘발유는 25%, 경유는 37%까지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 국제 유가 강세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개월 더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말로 끝이 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늘 고민이 컸지만 이번엔 특히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이나 덜 거쳤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 같은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상황. 하지만 석 달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긴 국제 유가 급등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픈에서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27원으로 이번 달 초보다 57원이나 올랐습니다.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종료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5원 올라 1,800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겨우 2%대로 안정세를 찾은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까지 앞둔 만큼 세수비 중에 크지 않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쉽사리 종료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한시적인 유류세 감면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다시 정상화했을 때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정부도 국민 물가 부담과 유가 흐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